자, 먼 나라 이웃나라 새해 들어 첫 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을 평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와 혈맹인 나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휴, 이게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그런 나라가 돼 있기도 한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갖는 정치적인 영향력, 또 경제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전 세계 거의 폭포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냥 답이 좀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NH투자증권의 신한종 팀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다녀오셨죠? 네. 언제 오셨습니까? 엊그제 왔죠. 시차적으로 다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좀 포인트를 좀 둬서 미국이 어느 순간에 중동에 슬슬 슬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나아요. 작년 말이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로 예루살렘이다. 우린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던 사이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란에서 또 소유산태가 나가지고 반정부 시일을 했는데 22명이 죽었는지 망하였는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또 이거 우리 후원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고 또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동이 이제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년 내내 북한이 김정은이 최대의 관심사였는데 조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2018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각 나라 위주로 뭐 이란 사우디 뭐 등등의 이슈들을 봤는데 실은 이것들이 전부 다 미국의 지정학적인 어떤 액션들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최근의 이런 사태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 그 연말에 그 뭐 세제개혁안 통과를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게 되면서 아주 돌출 행동을 이제 보였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그 저희가 그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그 정치 엘리트들의 보수적인 어떤 속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인정을 확 해버린 이유는 지난 그 트럼프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 이제 유태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원해줄 세력한테는 확실하게 보답을 한다. 이게 실은 포커스고요. 다음번 재선을 위해서라도 나의 지지를 해주지 않은 사람은 필요 없고 내 지지를 확실하게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계속 관건이었던 예루살렘을 인정하면서 아주 돌출 행동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유엔에서도 헨리 대사가 이름 적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건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정치 경제적인 패턴과 대외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크게 우리가 세 가지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적인 어떤 배경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화주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켈비니즘이라는 시민 종교의 성격이 있는데요. 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를 국가가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전통적인 미국의 자유주의의 전통이죠. 어떻게 보면 미 동북부에 있는 상공업 위주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 섞이는 것처럼 그 로크의 존 로크의 그 자유주의죠. 그 저항권이죠. 이거를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이 바탕이 하나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속성은 공화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실은 고대, 공화정 이런 것들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포인트를 두는 건데요. 미국은 참 특이합니다. 개인의 자유주의 방임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의 선을 그러면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여기서 또 보수적인 속성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기를 허가를 해주는 것들이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고대 로마를 봤더니 로마가 결국 망하는데, 타락하는데 시민군이 아니라, 민병대가 아니라 직업군인들을 만들고 직업군인들이 사사로이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개인들이 그걸 방어할 수 있도록 개인들한테 민병대를 만들 수 있는 무기를 항상 쥐어줘야 된다는 것들이 공화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청기업회들에 대한 로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겠죠. 이게 지금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속성에서는 켈빈이즘이라고 하는 프로텐스타즘이죠. 거기서 이제 구원의 어떤 징표로서 노동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부를 이런 거를 측정을 불을 쌓는 것들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속성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택받았고요.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르죠. 이런 것들이 레이건의 악의 축, 악의 제국 부시에서의 악의 축이죠. 이런 게 대외 정책에 있어서 아주 극명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조합이 돼서 저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 일방주의죠. 미국의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특히 선택받았으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것들이 마구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항상 오바마 같은 멋있는 대통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상당히 이상한 대통령도 있었고 또 메카시즘도 있었고 반지성주의도 막 튀어나왔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이념적인 배경이 버무려져 있는데 약간 왜곡돼서 나오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탈냉전 이후에 이런 외교적인 패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전에 탈냉전 냉전기였잖아요. 미국이 전세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럽, 중동, 아시아였는데요. 냉전 때는 사실은 유럽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겠죠. 나토가 중요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어게인스트 소련이었죠. 그런데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고 나서 보니까 G2라든가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역 강대국 정부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유럽이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되면서 미국하고 어떤 협력관계도 있지만 약간의 갈등관계가 더 커져버리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91년 탈냉전 이후에 특히 9.11 테러 전후로 해서 중동이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모든 물자와 자원과 이라크 전쟁 거의 2조 달러 이상의 돈을 다 써버리고 25년 동안 협의하다 보니까 얘들이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걸 깨달은 게 최근입니다. 아시아죠. 그게 피보트 아시아죠. 그래서 트럼프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최근까지 나온 것들이죠. 북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제 중국을 아예 거의 주적으로 경위를 했죠. 그래서 중국하고 아시아가 막 난리를 했는데요. 이게 실은 그동안 미국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지금 드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동에 집중하다가 집중하다가 허비했던 그 25년 동안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향후 10년에서 20년이다. 그래서 지금 총력을 다해서 중국을 정치적 또는 외교 무슨 경제, 무역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쟁이 되고 있는 게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연말 연초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에서 이슈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추세가 바뀐다 보다는 잠시 그 방향이 좀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관계들이 아주 앙숙관계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 대사관 점거사건 점거됐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인질이 인질이 되어버렸죠. 인질이 되었죠. 등도도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늘 차트가 있었는데 빠졌네요. 오바마는 이 지역을 이라크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세력 균형을 위해서 이란을 시장으로 끌어내고 전통적인 우방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약간 무시했던 이런 모습에서 트럼프가 지난 6월에 순방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란을 적대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뀌면 그 전략이 이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고 이런 가운데 이란의 폭동이라든가 이런 시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가 좀 안 좋다든가 경제가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79년에 있었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슬람 혁명 이슬람 혁명으로 신정 정치 체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 그 위에 하메인이 그 중간에 하메인이 같은 하메인이 같은 율법학자가 통치하는 이 체제는 인정할 수 없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실은 잘됐다 싶은 거고요. 그런데 잘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좀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그렇겠죠. 하지만 조금 뜬금없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부의 이런 뭐랄까요 이란 내에서의 어떤 혁명의 어떤 변화의 정통성이 이란이 워낙 미국 싫어하기 때문에 퇴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은 개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정부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다시 회귀했던 중동의 정책들 이란보다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책이 쭉 진행되다가 그게 지금 원래 포커스는 여전히 피보트 아시아에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이슈에 있는데 이게 약간 소강인 상태에서 잠깐 저통적인 방식의 중동으로 이슈가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농구할 때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할 때 피보트한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도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또 여기가 또 문제네 이렇게 돼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큰 그림에서야 훼손이 없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어쨌든 중국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서 북한의 핵 문제가 그냥 돌출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트럼프의 외교적인 발언 안보에 관련된 발언은 다 북한에 관련된 일변도였다면 작년 12월부터 뭔가 좀 다 변화되고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문제를 터뜨려주면서 이쪽 북한에 집중돼 있던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이완되고 이렇게 조금 희석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란 문제까지 터져주면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시리아에서 중동의 가장 큰 이슈가 시리아 문제였죠.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러시아한테 뺏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거의 러시아에 의해서 러시아 터키 등등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동에서 주도권을 뺏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슈를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전에 잃었던 세력을 주도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느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 항상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소비가 안 산다. 그런 얘기들을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만큼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임금이 안 오르니까 고용률이 좋은데 임금이 안 오르니까 소비가 안 살고 또 금리를 못 올린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고착화된 논리가 한 1, 2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너무 오래됐죠. 현재에서 연말에 느꼈던 미국의 소비는 어땠어요? 연말은 원래 특수고 블랙프라이더 이후에도 계속 소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몇 주 갔다고 느낄 수는 없었고요. 다만 세제 개혁 이후에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2017년은 연초에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가 이게 허물어지면서 금리가 쫙 내려왔다가 연말에 역시 말한 대로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시 금리가 튀는 식으로 내년에도 이제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얘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호무역주의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들이 허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 한다는데 하면 한다 하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부담과 그 뭐 경제성장은 지금 상당히 높게 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올해 작년 말에 저희 생각했던 전망치들을 좀 바꿔가면서 금리의 고점을 높이고요. 최근까지 금리가 계속 연말 이후로 계속 올랐던 이유들이 여기 있는 것 같고 해서 아마 주식은 뭐 별로 미국 주식 별로 좋게 보지 않던 사람들이 많다가 최근에는 다시 퍼 조정도 EPS 조정하면서 오늘에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올라갈 것 처럼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미국 쪽은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의 전망도 이제는 순응하자 자꾸 막 저항해봐야 나만 손해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다른 미국 주식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추천 별로 없었다가요 그래도 이제 미국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세제개혁이 되면서 2018년부터 적용이 되면서 2018년에 대한 기대가 3대 높아진 것 같고 미국에 투자하면 지금 뭘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것들은 주식 워낙 많이 아시겠고요 그보다는 달러로 된 채권을 갖고 왔습니다 그게 하일드하고 미국 하일드하고 뱅크론인데요 2017년에 해외 채권의 성과가 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일드가 7.5%가 나왔고요 뱅크론은 3.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해외 채권 특히 미국 채권 걱정이 많은데요 주로 국채 쪽이 그렇고요 고금리 채권인 하일드 쪽은 아마 작년에 7.5가 나왔으면 올해는 한 5에서 6%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금 환율이 지금 1060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는 집중적으로 인상이 되는 중반 이후에 단기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장기를 좀 덜 오르고 하면서 상반기에는 하일드 쪽이 금리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는 뱅크론도 금리 상승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뱅크론은 펀드 형태예요? 펀드 형태입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5에서 올해는 한 4.5 정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정도를 보신다고 하면 하반기 중반 이후에 뱅크론 상반기에는 하일드를 한번 해보시는 게 채권 쪽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는 뭐 NH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거의 대형 증권사나 은행 피비들한테 가면 그냥 자유롭게 그냥 가입하고 하일드도 펀드 형태로 맞습니다 그게 거의 다 미국에서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하는 펀드들이 많고요 저런 거는 저런 거 없어요 ETF 같은 거 없습니까? ETF도 있습니다 ETF가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또 하일드 ETF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ETF도 괜찮습니다 ETF는 뭐 그 섹터를 그냥 변환만 시키면 되니까요 아니면 또 R채권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은행이나 보험사의 후순위 채 프로뎀셜 후순위 이런 그 다음에 또 WB나 B급 정도의 AT&T나 이런 채권을 사는 것도 달러 채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자산에 대해서 쭉 미국 현지에서 분위기를 보시니까 미국 채권 미국 주시장에 대한 그 시각도 아 이거 좀 버블 아니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에서 아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조금 이제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해보면 하일드 채권이나 벵크론 펀드에 좀 투자하시면 뭐 작년 기준 한 7, 8% 또 벵크론이 한 3, 4% 정도 수익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정도의 한 중수익 정도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두 가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네요 자 NH투자증권의 신환종 글로벌 크레딧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나라 좋은 나라 좋은 투자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